3기 스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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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다보지 않는 위치 짜여진 역할 난 재미없는 시스템을 벗어난 건가 어디를 가든 빛이 나는 듯한 내 정신 상태는 어딘가 문제가 이때 난 성실 했을 뿐인데 갇혀버린 정신병원 나의 과거들은 못 본 척 잊어줘 왜냐면 난 살아야 했거든 돈이 없이 몸에 익힌 리듬으로 벗어나지 원칙 rule 1 절대 누구든지 믿지 말 것 rule 2 너의 뒤를 항상 조심할 것 rule 3 뭐가 됐든 절대 강요 말 것 number 4 예의바른 태도는 주의할 것 배움은 7일이면 쓱듭되지만 정상은 가기까지 길을 새지마 아버지와 먹네 김치찌개 우린 남자다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는 모습 사랑같아 우린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만 반대편은 꿈추려 조금은 나눠 가지자 평화는 주말 오후 소파에 서인 낮잠 할아버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단감 모르겠을 땐 한번 나 잡고서 물어봐 지혜로워질 거야 날 한번 믿어봐 가능한 한 좋은 가치만을 내면에 한 곡을 끝내놓고 잤어 오늘 새벽에 랩프다운 랩과 자금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 정신적 안정도 하지만 폭폭 보면 칙칙폭폭 솔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심장이 콩콩 이런 나를 이해해줄 수 있을까라면 fuck no 너랑은 겹상도 안 하는 게 답이지 제이통같이 나는 조선새비지 조상들의 지혜가 더 쌓이지 소승사 unbelievable 여기 놈들은 다 가짜 근데 그게 내 발자 tuvo 맘만은 타짜 난 어가지네 각자 살리봐 책상에 몸 기대고 가사를 적는 난 온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을 가진 놈 한글만 듣는 노력한 세종대왕처럼 가사 적는 나는 한국 힙합 구세주 그걸 몰라준다면 난 서럽고 서러워하면 다시 제2번 가기 좋고 고뇌보다 강해진 내 무의식 뭐가 됐든 무너뜨려 우이시 삶의 레슨 No.1 No.2 No.3 and No.4 기억하길 바라며 난 앞으로만 전진 벗겨내봐 껍질 돈이 드는 정치 무지않아 선비 오케 다를 거 없지만 연락시ver 되시면 정부가 좋고 чуд은 세계적인 정치